써니언 12월 23일 넷플릭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저희 문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구성을 준수합니다. 문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문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을 문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문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을 군화방송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서 끊임없는 도전을